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6시에 에일이요. 온도 체크하고 들어가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두 명이야, 두 명. 제일 유명한 치킨. 이거 닭테일이였나? 응. 그리고 블랭피드. 예뻐. 영롱고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드셔보세요. 여러 가지. 맛있게 드셔보세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어는 안이 뺏어. 무슨 맛이냐면 안이 뺏어. 우리의 연어는 안이 뺏어. 안이 뺏어. 이 날은 두 명의 한 명의 고추냉이를 아직도 다 먹기 때문에 오늘의 고추냉이를 오늘의 고추는 고추 하시는 분들도 너무 좋은데 오늘의 고추는 고추 오늘의 고추는 고추 고추는 고추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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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딱딱한데? 나 이거 토마토 김치가 생기 후추 후추